Cloud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줄여서 I am 이름을 참 재미있게 잘 붙였죠. I am입니다. 이 패널을 통해서 멤버들과 role, 역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걸 눌렀네요. 잠깐만요.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클라우드, 머신러닝 서비스 에이전트, 데이터 플로우 이렇게 쭉쭉 여러가지 에디터들도 있고 오너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디터 보시면은 누가 에디터인지 이렇게 쭉 나와있죠. 정보들이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게 방금 봤던 그 내용이에요. 이거 Access Control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만 보면 퍼미션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퍼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Registry고 두 번째는 Device 하나는 Device Registry 요게 좀 더 넓은 범위죠. 그룹 차원이었어. Create, Delete, Cat 다음에 쭉쭉 뭐 Policy Policy는 Permission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고 하는 것들은 오늘 오너만 주어지는 그런 군안이죠. 루트 군안입니다. 리누스의 루트 관리자 군안이고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하나의 개별 디바이스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개별적인 차량들 그죠. 개별 차량들 하나를 추가하고 뭐 없애고 하는 것들은 디바이스 퍼미션이 되는 거고 그죠. 요거서는 이제 차량의 집합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택시 레지스트리 버스 레지스트리 지하철 레지스트리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크리에이트 쭉쭉 해가지고 밑에 이제 요 나와 있는 것이 롤로 나와 있는 것이 클라우드 IoT 그래서 비월 비월 리더올리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리더올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레지스트리와 디바이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디바이스 컨트롤러 고난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어떤 디바이스의 컨피규레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렇지만은 디바이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을 업데이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디바이스에게 우리가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우리 차량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대의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천만대의 자동차가 있고 cars in korea 물론 이제 자동차는 천만대까지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백만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토너머스카 입니다. 이 카들 중에는 어떤 passengers 승객을 위한 것도 있을 거고 카고 그죠. 짐을 붙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스페셜 특별한 용도의 어떤 차량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지금 뭐 5천만명이라고 화장합시다. 5천만명이 인구가 people in korea 우리가 이제 이걸 고난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디바이스가 되는 것들입니다. 디바이스가 되고 디바이스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레지스트리가 되겠죠. 레지스트리가 패신저 레지스트리 도 있고 카고 레지스트리 도 있고 스페셜도 있고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5천만명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여기 있는 자동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 그죠.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걸 뭐 유스 라이트라고 해냐나요? 유스 퍼미션 이거는 뭐 5천만명이 다 제공될 수가 있겠죠. 5천만명 누구나 자율 차량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유스 퍼미션도 패신저의 차량인 경우와 카고의 경우와 스페셜의 경우에 따라서 이 퍼미션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패신저에 대해서는 5천만명이 다 권한을 가지고 카고는 특별한 게 선택된 사람들 스페셜 역시도 선택된 일련의 사람들에게만 그 퍼미션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요 IAM 섹션 요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거 팔러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팔러시입니다. 개념이 그 내용이 팔러시 요런 팔러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오너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너는 여기에서 보면 롤 그래서 새로운 권한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 add에서 select 해서 멤버 예를 들어서 누구랄까요? 주피트랄까요? 주피트 at gmail.com 추가를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select 롤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브라우저 에디터 오너 뷰얼 돼있잖아요. 요 각각의 권한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브라우저 권한과 뷰 권한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큰 차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높은 권한이 에디터 그리고 완전한 권한이 오너 권한이 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 팔러시를 하는 것은 오너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퍼미션이 어떤 차량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팔러시입니다. 팔러시를 작성하고 집행하고 수립하고 갱신하고 하는 것은 오너 권한에 한해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종류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첫째는 자동차와 자동차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돌을 피하죠. 사고가 안 나죠. 두번째는 자동차 차량과 사람 사이에 있죠. 사람이 특정 차량을 불러줘서 내가 지금 어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건너갈 테니까 빨리 와라. 지금 나 있는 대로 와라. 이거는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고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필요하죠. 이 경우는 주로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화겠죠.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배운 사람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나 카와 카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나 카와 휴먼 휴먼 역시 또 스마트폰으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은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클라우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뭐가 있었나요? концеae Mediterranean 이랑 그리고 스테이트가 있었죠. 앞에 에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 보내는 거고 스테이트는 디바이스가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sollten게 팝서브 메커니즘 파블리케이션과 서버스크립션 메커니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게 지금 뭐가 있나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이걸 아직까지 안 나타난 거죠.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싸고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이니까. 그죠? 요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경우에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이렉트로 서로 소통할 것인지 아니면은 Intermediary 서버를 두고 소통할 것인지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서 보면은 보면은 뷰얼 있고 디바이스 컨트롤러 프로비저널 프로비저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지스트리에서 디바이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지만은 레지스트리 자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는구나. 프로비저널 에디터는 프로비저널보다 높아요. 레지스트리 자체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군항 에디터가 되고 그리고 어드민 혹은 오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팔러시를 채우고 팔러시를 만들 수 있는 군항이죠. 그렇게 해서 팔러시를 설정하는 방식 방금 봤던 그 화면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 메뉴입니다. 억세스 컨트롤 메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요거 열어보시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러시 텍스트 이거 만드는 텍스트 설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또 밑에 데모가 있으니까 데모 애플리케이션 보면서 요거 데모 있잖아요. 샘플다. 요거 쭉 훑어보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